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페인어 강사 미서선입니다. Hola todos. 스페인에서 온 이사입니다. 여러분. 네 이사 선생님 본인 소개 좀 한국말로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 좀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온 지 이제 10년이 다 돼가는 이사 선생님입니다. 아 이사 선생님이세요? 네 말이 너무 빨랐죠. 원래 어느 나라에 사셨죠? 원래 저는 스페인에서 살러 왔습니다. 스페인어. 본인의 고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아 제 고향은 라스팔르마즈그란 까나리아라는 섬에서 왔고요. 아주 아름다운 섬이에요. 아 스페인은 섬인가요? 저는 스페인 커다란 유럽 대륙의 일부라고 생각했는데요. 아 네 유럽 대륙 일부죠. 근데 자그마한 섬이 7개 플러스 2, 3개 더 있어요. 음 그 중에 섬에서 살다가 왔다. 네. 하지만 여러분. 물고기 잡고 막 그랬겠네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 제주도 그렇습니까? 아무가 봐서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주 발전된 민족입니다. 스페인의 라스팔르마스. 아 그러세요? 네. 아 그러시군요. 저는 제 섬을 많이 사랑해요. 네 그러시군요. 게르만 민족이신가요? 게르만 민족이요? 네. 게르만족은 독일 아닌가요? 아 그렇죠. 아니죠. 무슨 민족이죠? 우리는 까나리오스. 까나리오 민족입니다. 까나리아 민족. 아 까나리아 민족이군요. 네. 그 섬을 까나리아 제도라고 부르고 섬이 7가지 있는데 제가 사는 섬이 그 중에서 제일 커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발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우리 지금 한눈에 보인다 스페인어 첫걸음 교재를 가지고 스페인어 공부를 하실 건데요.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헷갈리시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스페인어 발음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 몇 가지를 먼저 쭉 설명을 드린 다음에 네. 우리가 골라놓은 한 30개의 단어를 보면서 한 단어 한 단어 연습을 해보는 걸로 이번 시간을 마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스페인어에서 한국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가르치실 때 한국 사람들한테 생소한 분들이 생소하게 느끼는 스페인어 발음의 주의사항 이것을 1번부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스페인어로 하면 제일 떠오르는 어려운 발음이 바로 R 발음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특히나 R, R의 스페인 말로 그 발음을 하는 거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걱정 마세요. 한국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특히 외국에서 온 미국 사람, 영국 사람들이 더 훨씬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R, R 이렇게 발음을 하지 이렇게 형을 돌려가면서 R 발음을 하는 적이 없어서 훨씬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제가 보기에는 그 발음 한번 들려봐 주시겠어요? R, R. 그거 뭐 R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요. 혓바닥 끝은 이빨 뒤에다가 계속 돌린다.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근데 이거는 제가 스페인어 말고도요. 네. 탈잔이나 아니면 인디안 아저씨들이 RR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때 다 익숙하게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걸 따라하면서 온 동네를 뛰어다녔기 때문에 너무 쉽더라고요. 왜 어렵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생각보다 이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에서 태어난 사람은 R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스페인에서 사는 사람들은 R 발음이 무조건 되잖아요. 그 뜻은 바로 혓바닥 운동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면 R 발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해봐 주세요. R. 이거를 열심히 안 해도 지금 한 반 이상의 우리 학생분들이 이미 그걸 따라하고 있을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R. 그죠? 그래서 혹시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본인이 이걸 된다고 하면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는 스페인어의 엄청난 재능이 나한테 숨겨져 있었구나. 그죠? 왜냐하면 이게 제일 어려운 발음인데 안 된다고 하면은 이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히키 포인트는 사실 힘을 빼고 던져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터를 저 바깥으로 던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떤 알파벳을 봤을 때 이런 소리를 낸다. 영어에 R이죠. 바로 R 스페인 말로 R 발음은 R로 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R을 일단은 지금은 R이라고 읽겠지만 이제 스페인어로는 에르레라고 하고요. 이거를 에르레라고 써놓지만 에르레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고 우리 교재에서 이제 그걸 봤다. 그러면 브르 사운드로 발음을 해라. 미스터 선 씨 발음이 너무 좋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그 R 말고 두 번째 발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네. 지금 책을 보면 N 위에 이상한 물결무늬 같은 게 하나 올라와 있죠?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에스파니얼. 아 그렇죠. 네. 우리 지금 8페이지 보고 있어요. 네. 그 N 위에 이상한 물결무늬는 스페인어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 부르냐. N라고 불러요. N 이런 발음이죠. 바로. 음 그래요. 네. 그럼 일반 N이 아니라 에스파놀 이게 아니라 에스파니얼 이렇게 좀 굴려서 하면 됩니다. N이라고 써놨지만 그 위에 물결을 놔뒀으니 이거를 N라고 읽는다. 네. 그런데 이게 그 물결 모양이요. 스페인어에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모든 언어를 다 구경해봐야 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는 자신감이 있어요. 이거는 스페인어밖에 없어요. 이거는 스페인어밖에 없어요. 이거는 스페인의 특징입니다. 아 그래요? 그 N 발음에 굉장히 어떤 자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스페인어 국가 이름에서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에스파니아 이렇게. 아 그렇구나. 그럼 그럴만 하네. 네. 그렇게 인정. 자 좋습니다. 그러면 어 니읍 발음이 들어간 단어를 한번 읽어주시죠. 네. 스페인 사람은 에스파니얼 이라고 하죠. 여기서도 N 위에 물결문이 올라가 있죠. 보시다시피. 에스파니얼.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N과 엔예 를 구분해야 된다. 그죠. 물결이 있으면 엔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물결이 없으면 영어의 N과 같이 발음해요. 동일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발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발음 바로 H인데요. 영어 H 이렇게 발음하죠. 스페인에서는 아체라고 부릅니다. 아체? 네. 아체. 관계가 있는 사람 같네요. 네. 하여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받아준 거예요 이게? 네. H 아체가 단어 앞에 오면 무조건 무음. 발음을 하지 않는 점이 참 흥미로워요. 스페인은. 아 흥미로웠으니까? 네. 그렇죠. 다른 언어에서는 무조건 H 앞에 와도 부르잖아요. 영어로도 그렇고. 그렇죠. 자 그럼 정리할게요. 아체는 단어 중간에 튀어나와야 이게 아체이고 단어 맨 앞에 튀어나오면 무금이다. 당연. 네. 바로 그겁니다. 아 네. 바로 그건요. 당연하다 할 뻔했어요. 미스터 선시 스페인 사람인 줄 알고 순간. 당연하죠. 왜 물어보죠? 이럴 뻔. 아 네.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까지도 쉽네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네요? 네. 스페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발음 나는 대로 읽으면 되는 그런. 그렇죠. 자 그러면은 네 번째 주의사항. 네. 네 번째 주의사항은 바로 V와 V인데요. 음흠.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영어의 V, 스페인 말로 B. 그리고 영어의 V, 스페인 말로 OVE. 이 두 개가 발음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음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주의사항이라기보다는 희소식에 가깝죠? 네. 그렇죠. 막 스페인어의 B, 스페인어의 V. 두 개의 발음 다르다. 이게 아니라 똑같으니까 훨씬 쉽지 않나요? 그렇죠. 그냥 죄다 우리나라의 ㅂ 발음으로 해버리면 되니까 쉽긴 하는데. 자 보세요. 그래도 이게 영어로 V 사운드가 있으면 또 우리가 어렸을 때 B, V. 이것도 영어로 학교였을 때 배웠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꾸 V 발음으로 읽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읽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B라고 해도 되고 V라고 해도 되고. 표현하실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네.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좀 헷갈리는데요. 바로 J, 영어의 J, 영어의 J, 스페인어로는 J, 헛다, 그리고 지, 해. 이 두 가지의 발음 문제입니다. 헛다와 해의 차이. 네. 헛다와 해의 차이. 네. 헛다, 헛다. 바로 히읗바람, 한국어로 히읗바람을 쓰고요. 지, 영어로 지, 기흡바람을 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살짝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J, 헛다는 무조건 히읗바람인데. G, 해의 발음은, 해의 발음은 영어로는 G죠. G 모양인데. 해의 발음은 무조건 기억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억이라고 기억하면 된다. 아, 이거 괜찮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I나 E가 오면 히읗발음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살짝 변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는 기억이다라고 일단 기억해놓으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여섯 번째 바로 주의사항은 바로 더블 L. 더블 L. 스페인 말로는 A, L. A, L. 아니면 더블 L, L라고도 부르죠. 더블 L, L. 네. 바로 Y 발음. Y와 같은 발음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요. 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맞나, 맞나 검수를 해주세요. 자, 영어로 봤을 때 L. 이 L이 두 개가 있으면, 두 개가 있으면 우리 생각에는 L, L일 것 같은데, 이게 L, L이 아니라 Y 발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Y 발음처럼 변해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더블 L은 Y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원래 Y 발음도 있잖아요. 원래 Y 발음은 똑같습니다. Y 발음이에요. 에이,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래 Y 발음과 L, L, Y 발음이 똑같은가요? 네. 똑같습니다. 철자만 다를 뿐.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주의사항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 교재 8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 단어들을 쭉 읽으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단어부터 시작해볼까요? Espanol. 아까 배운 Eñe가 나오네요. 그렇죠. No, R이 아니라 Nyor이다. 네. 그렇죠. 그리고 다음 Senorita. 아까 배운 Eñe 또 나오네요. Eñe. 네. Senorita는 이상하잖아. 그렇죠. Senorita. 이렇게 Eñe, Eñe를 씁니다. 그리고 다음 Macho. 네. 다음 Amigo. 이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Amigo. Macho도 많이 들어봤어요. Macho, Macho. 그거 할 때. 네. 그렇죠. 다음 스페인 노래들 유명하죠. Lo que será, será. 네. Lo que será, será. 이거는 사실 캐세라 세라라고 우리는 한국에서는 많이 이야기하는데 원래 정식 발음은 lo que será, será 구요. 네. 될 대로 되려라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될 대로 되라라는 뜻인데 여기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조그맣게 을이라고 붙어있죠. 네. 이건 이제 L 발음을 을 발음을 그러니까 로가 아니라 러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말의 표기법이 없다 보니까 을자를 앞에 조그맣게 붙여서 작게 발음하는 듯 마는 듯 하고 지나가라. 이렇게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게 표기한 발음들이 여러 개 있어요. 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나올 때마다 스치듯이 슥 작게 말하고 지나가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보죠. Lo que será, será. 네. 다음 비다 로까 아까 배웠던 V가 나오네요. 비 발음을 해도 되고 V 발음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V라고 써있지만 그냥 비다 로까 이렇게 하면 된다. 여기 을이 또 작게 나오죠. 그래서 비다 로까가 아니라 비다 로까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메삼의 모초 이 노래는 참 어디를 가도 들을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뜻은 바로 키스미 나에게 뽀뽀를 많이 해주세요 이거입니다. 아 그래요. 베쌈의 모초. 아주 로맨틱한 노래죠. 여기서 이제 그 모초가 많이 많이 라는 뜻이죠. 네. 그러면 많이 많이 해주세요 하고 싶다면. 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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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초. 그렇죠. 베쌈의 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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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에. 라 밤바. 이 노래 참 멕시코 음식점에 들어가면 무조건 들리는 노래 아닌가요? 바라 바이라를 라 밤바. 치쿠치쿠치. 그렇죠. 우리 교재에는 을라 밤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읽지 마시고. 라 밤바 이렇게 읽으시면. 멕시코 음식점에서 아직도 이 노래를 튼다고요? 네. 아직까지 유명하지 않나요? 그렇구나. 이거 제가 3살 때 노래니까요. 아 그래요? 네. 20년 된 노래인데. 세상에. 벌써 세월이 그렇게. 자 다음 거 볼까요? 이거 참 많이 들어봤을 노래인데. 연휴 때마다 들리는데 크리스마스 때마다. 그렇죠.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움은 성탄절입니다. 자 여기서 메리는 뭐고요? 페리스. 크리스마스는 뭐고요? 나 비따.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펠 다음에 조그맣게 F가 있어요. 이거는 바로 한국어에서는 F와 P를 뭐라 하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한국어 철자가 P읍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오 그래요? 잘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까 하고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잘 됐네요. 깔끔하게. 오늘 술 한잔 해야겠어요. 끝나고 나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페리스. F 발음을 해야 한다. 하기 때문에 뒤에 F를 작게 쓴 것입니다.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B와 V 사운드는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F는 지켜야 되니까 F를 꼬박꼬박 써놨다. 네. 이거네요. 자 다음 단어 보시죠. 얼마나 친절한가요? 뭐가요? 책에 이런 것까지 나오고. 아 그렇죠. 네 그래요. 다음에는 Gracias.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이거는 뭐 세계 공용어라고 말이죠. 감사합니다. 네. 다음 Adios. 이거는. 안녕 이란 뜻이고요. 네. 안녕 이란 뜻이죠. 굿바이. 네. 둘 다 굉장히. 둘 다 굉장히 자주 쓰이는 말이죠. 공용어죠. 어떻게 보면. 사실 스페인어뿐만 아니라 각국의 인삿말 정도는. 네. 알고 있어야죠. 모든 인삿말은 영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음. 이제 저 음식들이 나오네요. 네. 일단 줄이부터 가겠습니다. 테킬라. 그렇죠. 테킬라 샷 여러분 유명하죠? 네. 발음을 테킬라. 좀 더 된 발음으로 스페인어뿐만. 네. 그냥 보이는 대로 읽으면 돼요. 다음은요. 모힛도. 이거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기 지금 호따. 제이가 나오잖아요. 제이 호따. 그렇죠. 제이라고 써있지만 이거를 지이라고 읽어서 모짓도 하면 안 되고요. 호따 발음은 여기서는 히읗 발음이죠. 모힛도. 그렇죠. 그래서 호따 발음은 무조건 히읗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호따는. 히읗이다 그래서 이름도 호따죠 좋다가 아닌 거죠. 당연하죠 그럼 다음 쌍그리아. 여기서 아까 얘기했는데. 영어의 지 스펜말로 해. 는 가운데 들어가면 히읗 발음이 남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아 그랬었죠. 하지만 기흑 발음도 난다. 여기서 바로 보여줍니다. 쌍그리아. 쌍그리아. 그러니까 영어의 지 스펜말로 해 는 기흑 발음 히읗 발음 둘 다 남다.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아 그래요. 쌍그리아가 아니라 쌍그리아. 와 요정도 기술은 대단한데요. 네 저도 뿌듯합니다. 네 그래요 쌍그리아가 아니라 쌍그리아. 오케이 됐습니다. 스펜인의 대표적인 술이죠. 자 다음 단어 보시죠. 코로나. 네 얘는 이제 그 이게 N이 그냥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게 왜냐하면 항상 주위에서 N만 나왔다면 주위에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코로나다. 다음은요. 바까르디. 바까르디. 네 발음 나는 대로 그냥 읽으시면 돼요. 자 다음은요.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여기 뭐가 나왔냐면. 바에야. 그렇죠. 아까 배운 너 레엘레 아니면 에이가 나오죠. 엘가 두 개 있는데 예 발음 Y 발음이랑 똑같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지금 설명 굉장히 잘하셨는데 그 똑같은 말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바에야. 아니요 그 설명을요. 아 이게 엘이 두 개 있잖아요. 스페인 말로. 도 레엘레 아니면 에이에. 그렇죠. 이게 발음이 Y. 영어의 Y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에야 라고 발음을 합니다. 바엘라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바에야. 그렇죠. 좋습니다. 자 넥스트. 다코스. 이건 어디 가서나. 다들 한 번쯤은 먹어봤을 음식인데. 다코스. 네 좋아요. 다음. 아니 이거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페인 음식 지금. 이건 또 남매 음식이네요. 그렇죠. 음식 소개가 아니라 발음이 좀. 배고프세요? 네. 배고프네요. 다음. 무리또. 이 철자가 왜 이렇게 나왔냐면요. 보시다시피. 한국말로 리을 하고 이렇게 물결무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스페인 말음 아까 배운 에르레를 더 세게 굴려야 바로 이겁니다. 그럼 일반 스페인의 무리또 이게 아니라 무리또 라고 발음해야 하는 거죠. 더 세게 굴려라. 왜냐하면 여기 에르레가 두 번 나와요. 네. 그 R이 두 번. 그렇죠. 더 세게 무리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무리또는 안 되고. 네. 절대 안 돼요.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무리또. 그렇죠. 그렇죠. 잘한다. 그 다음. 괴사디야. 흔히들 한국 사람들이 퀘사디야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도 우리가 배웠던 에이에가 나왔네요. 네 그럼 바로 발음을 와이 괴사디야로 하면 되죠. 다음 나쵸. 유명하죠. 네. 쓰여 읽는 대로 읽으면 됩니다. 다음은요. 다빠스. 이것도 간단합니다. 자 다음요. 할라빼뇨. 아까 배웠던 에이에가 또 나오네요. 음 그래요. 그리고. 할라빼노가 아니죠. 네. 할라빼뇨. 할라빼뇨. 뺐뇨.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아까 배운 제이. 호타가 다시 히읍 발음으로 나오네요. 제이 호타. 영어로 제이. 스페인어로 호타. 무조건 히읍 발음. 얘는 무조건 히읍이다. 그래서 잘라빼뇨가 아니라. 할라빼뇨. 가도 됩니다. 그럼 다음. 쌀사. 좋아요. 넘어가죠. 플라사. 플라사. 여기 제트 발음 있잖아요. 영어에 Z 이렇게가 아니라 그냥 S 발음처럼 해도 돼요. 그러면 이 제트는 사실 제트가 많이 안 나와요. 스페인어로 별로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왔다면 이거를 정확히 발음하면 따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플라사 해야 되는데 귀사님은 그냥 플라사 해도 아무 문제 없다. S로 발음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건 하나 있죠 자는 없죠. 영어에 Z 플라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건 플라사 아니면 플라사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다음 단어. 다음 단어. 음 그래요 이거는 저 음악의 이름이기도 하고 춤의 이름이기도 하죠. 네 열정적인 딴 거. 딴 거. 네. 다음 플라멩코. 앞에서 배운 그 조금만 F가 또 나오네요. 그렇죠. 이때는 바로 F 발음이 아니라 F 발음을 하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플라멩코가 아니라 플라멩코 스페인어에서 C나 모든 발음을 좀 더 된 발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냥 되게 하면 되죠. 스페인어에서 S가 보인다 그럼 쌍시읒을 쓰라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에서 C가 보인다 그럼 쌍기읒을 쓰라. 아 그래요 뭔지 모르겠지만 쌍을 넣어서 쌍스럽게 하시면 되겠군요 아주 발음을 되게 하면 되겠다 그럼 다음 로나 앞에 아까 조명한 을이 나오네요 달이라는 뜻이죠 네 그럼 을 로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리브레 자유로운 네 그렇죠 리브레. 그래서 복습도 다 했고요 네 자 이제 어떻게 발음하는지 여러분들 다 아셨을 테니 네 열심히 강의 듣고 이불 열심히 따라 하시고 네 그리고 스페인을 재밌게 내 걸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네 그리고 막 남미고 스페인이고 막 돌아다니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당연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 글쎄요 그렇군요 네 여러분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디오스. empathy 질문간! 메뉴 Thank you! 의별 punto Berê! uce